이번에는 조조하리님께서 올려주신 캠트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캠트로스 이 종목은 8,420원의 비중이 10%입니다 오늘 가격하고 많이 다르지가 않아서 최근에 사셨나 했는데 장기 보유하고 계시대요 사실 장기 보유시면 조금은 답답하실 법도 한데 무묵하게 좀 기다리고 계시는 듯 합니다 이 종목은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봐야 될까요? 그리고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인지 전문가님 시각 어떠신가요? 이게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 12월에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급등했던 이유는 메타물질이라는 그런 테마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체도 종이처럼 막 접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발명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반응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기술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보시면 여기 전에 그때가 12월이 이때 이날이었었네요 그랬다가 한번 거기서 기록한 가격 아래에서 저점을 찍고 지금은 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242평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재무제표도 제가 실적도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게 재작년보다 실적이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재작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58% 정도 되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기업이니까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좀 충실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부분들은 좋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여기 양산을 뽑으면서 좀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어디까지나 일단 그럴 것 같다라는 거고 현실에서는 7,5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 안 깨면 그냥 보유를 해보시고요 7,500원이라는 가격을 깨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위쪽으로 좀 움직인다라면 여기 정고점 이 가격은 넘긴다라고 봐야 되겠죠 9,000원에 있는 거 그다음 저항선은 1,000원 정도니까요 위쪽으로 움직이면 1,000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조하리님의 캠트로스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양호한 상황이고요 실적도 비교적 괜찮아서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봐드렸습니다 이 종목 지지라인은 7,5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9,000원, 10,000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당히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을 거다 의견 주셨는데요 조조하리님 진단 감사합니다 해 주셨는데 이 종목 잘 마무리 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